정권 재창출로 가는 민주당 혁신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선 성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신임 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당명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상이라는 첫발을 뗐습니다. 불과 0.59% 1%도 안 되는 차이로 성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부를 가른 것은 친문주류인 홍영표 후보보다 무려 9%포인트 우세를 나타낸 일반 당원 여론조사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추정했던 당신과 민심의 괴리현상에 대해서 당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개혁가주의 완수에 반점을 둔 선택이 윤호중 원내대표였다면 재보선의 참패와 민심 위반을 온몸으로 겪은 일반 당원들의 선택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추창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믿을만하다라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도부 재편 과정을 강성 친문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언론의 논제에 다소 허둥대는 당의 모습은 민주당의 오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문조직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명제에 뿌리를 두고 있고 촛불의 경험을 공유하며 확대된 민주당 조직의 근간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느 순간 폐쇄적인 극렬 지지층의 대명사가 되고 태극기처럼 정치적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인양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5년차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냉정한 평가와 치열한 반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보순 참패와 함께 현재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정권교체론이 우세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받아든 지난 4년간의 성적표입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폭등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교역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년간 대결은 정치의 효능감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피로감만을 키웠습니다. 현 시점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가 문제일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드는 민주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 관련 정책들의 오류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부 여당의 정책 능력 부족이라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여당이 재보선에 패배한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가격 폭등과 전세 난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꿈을 상실해간다는 지적 속에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 여당의 오만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중고에서 예를 들면 공시가 폭등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감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민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등 현안들도 보다 친밀한 준비와 공개된 토의를 통해 정책의 정합성과 추진력을 높이고 빠른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에 야당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토론이 있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재보선 패배 후 2030 초선 의원들이 발표한 입장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지만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 속에 허지부지 묻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일시적으로 묻혀진 것일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내 민주주의라는 이수가 민주당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는 조국 사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둘로 갈라놓을 만큼 집권기간 중 가장 큰 사건이 당내에서는 언급 자체를 피해하는 근기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조국이란 개인과 검찰개혁의 성공과 좌절을 통일시하게 되었는지 민주당은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시 젊은이들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역사적 사실로서 청년들에게 되돌려줄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그 동력을 상실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새 지도부가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력이나 검열 없이 토론하는 문화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전제이고 민주당이 왜 민주당인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미셀프코는 권력 중독에 빠진 정당과 시민에 대해 파르시아 즉 용기있게 말하기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주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솔하고 용기있게 행동하는 것이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체로 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탁소감이 대통령에게 노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석이 되겠다였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8번의 개혁 속에 침묵해야 되는 초선들 화상에 의해 발언권조차 얻기 힘든 현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2030 MZ세대의 미래세대의 고민에 집중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가장 뼈아팠던 것이 전통적 고정지지층으로 생각했던 20, 30대의 입안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보다 큰 역할이 미루에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이른바 MZ세대를 수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86세대가 87체제를 이끌어내고 이후 30년간을 규정했듯이 코로나와 4차 혁명 흐름에 힘겨워하는 MZ세대지만 그 극복의 주체도 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는다기보다는 민주당 스스로가 MZ세대를 수용하고 그들을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인물교차가 아니라 실제 연령과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가감한 인적세신이 당 내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정권기간 내내 민주당 아젠다의 중심이 과거 청산에 두어져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정입니다. 넷째, 국민의 시가에서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양당구조에 편성하여 출타기하는 위태로운 보석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차학의 선택을 강요하는 네거티브 전략의 한계 4.7 재보선의 결과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저들보다는 우리가 낫다. 고 지지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계층을 넘어 정책 하나하나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한다는 자세를 견제해야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야권을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타협의 정치를 견인해야 합니다. 갈등의 조정은 정치 본연의 역할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타협입니다. 다만 타협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당시의 야당을 정치의 다른 한축 날개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보선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 각오로 회개한 듯한 분위기도 일부 감기되지만 타협의 정치로 실익을 구현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권과 내로남불 부당한 이익의 소질을 없애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모범사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논쟁하고 리더십을 검증하는 대선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이 진영 내 분열로 다자경쟁 구도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도 있지만 야권의 경우 제3지대의 육성을 전제로 국민의힘과의 통합 또는 단일화 경선이라는 야권 단일 후보 구상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정책과 인물에 대한 평가마저 배제된 양 진영 간 전쟁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역시 다소 위안된 진보진영 연대를 복원하는 중심에 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야권의 단일화를 경치할 수 없음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민생을 둘러싼 현안과 아젠다가 내년 대선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열린우리당과의 합당 정의당과의 전략적 제우 등등을 통해 기본소득, 주택, 청년, 일자리 등 주요 민생 아젠다에 대해 범개혁 연대의 확대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은 물론 진보진영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과 리더십 대결을 벌릴 수 있는 대선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는 그 과정에 개혁과 민생 과제의 장단기 해결 방안을 녹여내는 유능한 모습을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민주당의 세신이고 정권 재창출로 가는 혁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